이번에는 세컨그라운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컨그라운드 기업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컨그라운드입니다. 저희는 스포츠 46개 종목의 기록을 모바일과 PC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모바일로 누구나 핸드폰을 통해서 지금 즉시 하고 있는 라이브 경기를 내가 볼 수 있게, 내 기록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 볼 때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요. 당장 아시안게임을 지금 TV로 보면서 누구나 기록할 수 있게 편리하게 그리고 누구나 기록을 하면서 동시에 분석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 기술입니다. 네, 그렇다면 세컨그라운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조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통합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46개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리고 그 이상의 모든 종목들이 저희를 통해서 기록을 분석하고 알 수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시장의 스포츠를 즐기는 모든 사회인들이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